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애가 남을 갖다 어떻게 해준다고 그게 코미디인 거예요 남을 뭘 도와준다고 돈 요만큼 벌어주고서 다 해준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애를 쓰고 뭘 조금 이렇게 일 같은 거 도와주고 나서 뭘 엄청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영채님께 맡기는 게 자기와 남을 다 행복하게 하는 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깨닫는 거는 여러분 깨달음에 대한 신비라는 게 있잖아 제가 처음으로 굉장히 의식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낀 게 몇 번이 있었어 살면서 첫 번째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어떤 애가 막 울어 내 옆에 짝꿍이야 근데 걔 짝꿍 할아버지가 맨날 산에 가서 돌을 닦는데 얘가 이상한 말을 많이 했었어요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만한 짐승을 잡아왔대 멧돼지 이런 건가 봐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고기 먹은 얘기며 뭐 이상한 꽃 같은 거 내 생각에는 그게 약초 무슨 꽃이었던 것 같아 그거 가져와서 자기 다려준 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할아버지가 어디 있냐 저기 산에 갔다가 한 달에 한 번 온다는 거야 근데 걔는 그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영원히 산으로 갔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금덩어리를 갖고 왔다는 게 그 전날 그래서 다 자식들 모여놓고 금덩어리를 딱 주면서 이거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나는 다시는 안 올 거다 그리고 산에 들어갔대 근데 그 걔 말로 외우면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호랑이로 둔갑해서 올라갔다는 게 그런 거지 그걸 듣는데 근데 얘가 얘 눈이 어린 애가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진짜라고 믿었다 왜냐면 얘가 너무나 눈이 진실한 눈으로 호랑이로 변해서 안 눈으로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가 이제 호랑이가 돼버린 거야? 어떡하니 불쌍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자주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많이 좀 그렇게 했나 봐 그리고 이제는 딱 들어가 버렸다고 그때 뭔가 되게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뭐지? 다른 애들은 쟤 이상해 쟤 이상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랬지만 나는 속에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걔가 거짓말할 리가 없고 그걸 알잖아요 진짜 거짓말인지 알지 그때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그때 충격받았던 것 같아 뭔가 이상한 게 있구나 내가 모르는 어떤 현실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제 인생에 살면서 갑분토코에서도 몇 번 얘기했죠 거기에 다 얘기한 건 아니야 만난 신기한 분들이 많았어요 다리를 쭉 만들고 사진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면 기적을 일으키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스님도 보고 인생에 참 특이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 그중에 하나가 또 언제냐면 제가 청주에서 약국을 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그 아줌마랑 하나 친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깡말랐는데 맨날 도포를 입고 막 시적시적 다닌는데 어느 날 이래 시아버지 생신장을 차린대 근데 뭘 생신장에 피자 치킨 막 그래서 아니 시아버지 몇 살인데 근데 80세라는 거야 근데 생신상을 무슨 피자 치킨이야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 시아버지 안 드셔 그래 그럼 시아버지는 뭘 드시는데 근데 시아버지는 조선간장 100년이 넘은 조선간장 항상 그 시간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장이 내려온대요 그 시간장은 조선간장을 요만한 병에 넣고 다닌대요 그래서 밥 한 공기 딱 주면 거기에 딱 조선간장 넣어서 참기름도 안 넣는데요 비벼서 그것만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말랐나보다 나는 속으로 약국 아플로 지나가는 걸 몇 번 봤거든 그리고 이제 치킨 피자 넣으면 그건 다 가족들이 먹는데 근데 그 시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뭐라고 하냐면 총알보다 빠르다 산에 올라가면은 저 앞에 간대요 쉬익 그렇게 어린 새 사라져버린대 그냥 웬만한 거리는 80세인데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 이게 젊은 사람보다 체력이 더 좋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가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뭘 했대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러면 괜찮다 그거 6월달 넘어가면 그거 다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반드시 그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시아버지가 도인이라고 그래서 그때 또 도인이 뭔가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의식에 대해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제가 살면서 도이 이렇게 도를 닦고 도를 닦으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어 저도 도가 처음이잖아 여러분 엄마 아빠 처음이잖아 자식으로 사는 것도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그 경험으로 이렇게 연습이 없는 거야 이번 인생은 어차피 그래서 강의하거나 피아노 치거나 연습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연습이 없어 연습안만 하고 나가도 잘한다면 보장이 있어 피아노 치는 거 그렇게 연습하고 나와도 콩쿠리에 나가면 실수하잖아 그치? 연습이 없는 거야 인생은 어차피 그래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인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다 깨달아서 나는 있잖아 내가 시나리오를 적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렇게 내 이 애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통도 모르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애구가 돼서 음 내 말 들어라 이러면서 뭐 이런 존재가 되는 줄 알았어 진짜로 고룩하고 아주 그냥 이탈심만 있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내 존재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공부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알았어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걸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알았어요 자각했어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야 아 이 암흑이라는 내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깨달음을 갖다가 위대해지려고 하고 있더라고 성공하고 성공하고 위대해지고 남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이 애구가 이 애구가 위대해져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막 존경받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사라지는 거야 그럼 사랑받을 놈도 인정받을 놈도 없어지는데 거기서 멘붕이 오면서 그럼 내가 왜 돌을 닦어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힘들어 죽게 돼 내 돌을 왜 닦어 내가 사라지는 거면 그냥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사라지면 누가 남는 거야 본래인데 그 본래가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이 온 거죠 그러고서 잊어버렸어 그러고서 그냥 어떻게 추스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모든 비밀을 안 건 영채님 오고 나서 영채님과 딱 하나 영채님은 여러분 내가 영채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영채에 대해서 어떤 인격체나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본래에서 나오는 에너지야 힘이에요 본성은 그냥 죽은 공 영채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공 불가해서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죽은 공 살아있는 공 이게 그 얘기인 걸 알았어 죽은 공은 본체 본래 그 본래에서 힘이 나와서 여러분을 만들죠 만물을 만들죠 그 에너지 힘 그게 영채예요 그 힘이 힘이 나한테 오게 되면서 그 힘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마지막 보림으로 내 애교를 죽이고 있죠 지금 죽이면서 알려주는 거야 모든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영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성이 뭐고 깨달음이 뭐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깨달음과 전혀 달라요 나는 이런 식으로 발전할지 몰랐지 이런 식으로 가서 내가 영채님을 얘기하고 그 힘으로 살고 그게 본래의 힘이거든 나는 죽고 그 본래의 힘인 영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존재는 이제 봤더니 그 전에는 몰랐지 이 애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모여서 애고가 된 거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죽어도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애고야 할 수 있다고 계속 우겨 할 수 있다고 계속 우겨 할 수 없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왜? 그걸 인정하면 내가 죽잖아 나라는 애고 자체가 이미 할 수 없는 애고인데 내가 죽고 사라지니까 그게 무섭고 첫째 두 번째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큰일 나지?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 그래서 안 죽으려는 너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애고죠 예를 들어 내가 노력한 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 옛날에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고 불행하고 맨날 싸우고 돈 때문에 주로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 내가 돈을 벌어줄 수 없으니까 심지어 가출한 적도 있어요 알라딘의 램프 읽다가 오 문지르기만 하면 내 주인님하고 지니가 나타나네 뭐 갖다 줘 하면 다 갖다 줘 근데 램프를 가만히 보니까 골동품이더라고 별거 아닌 서울에 가면 골동품 상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게 가면 서울은 넓고 크다고 생각했지 나 어렸을 때 서울을 못 가봤거든요 거기에 가서 하나 사와서 내가 이렇게 지니야 돈 좀 가져와라 우리 엄마 앞에 필요하다 엄마 주고 싶었어요 물론 버스 터미널에 갔다가 잡혀오긴 했지만 그날 정말 먼지나도록 맞았는데 왜 맞는지도 몰랐어 나는 자기는 돈 주려고 갔는데 우리 엄마가 철이 언제 들래? 하면서 때리더라고 아니 이미 철 들어갖고 부모 돈 좀 해주겠다는데 저희 아빠는 저를 보면서 아직도 동화책을 믿냐? 넌 헛똑똑이다 막 이랬고 그 정도로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애고는 근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고냐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네 그걸 인정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인정 못하고 애쓰는 거야 그 골동품 그거 조금 자라서는 뭐가 되냐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미친 듯이 공부했어 그러니까 남들은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했다는데 나는 조용히 하세요 좀 둘이 이제 시끄럽게 TV 보잖아 거실에서 막 못하게 해 나 공부 좀 하자고 그러면 저희 아빠랑 엄마는 제 염장을 지르는 거지 천천히 해라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성적표 가져오면 기뻐해 좋아해 1등 해주며 저희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수 받아 봤다고 막 좋아했어 다 이제 엄마들 학교에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선생님이 학교 오래요 내가 그러면 벌떡 일어나 학교 와 왜냐하면 전교 1등의 엄마잖아 그러니까 대접받아 딸을 잘 키웠다고 그러고 심지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은 저희 엄마를 일으켜 세우더니 다 박수치라고 한 거야 딸 엄마들 얼마나 열등을 올라왔겠어 전교 1등 엄마니까 다 박수치세요 그래갖고 다 박수쳤어 저희 엄마는 살면서 그렇게 남들한테 박수 받아보고 웃줄 해보기 처음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때 가서 박수 받았다 이 얘기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본 나는 도와주는 게 무조건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공부를 안 되는 게 있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엄마 아빠가 그냥 사이가 좋아지고 없는 돈이 생기고 할머니 시어머니와의 시집사에서 벗어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돕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조금 더 자라서는 돈 벌어준다고 이번에 미친 듯이 돈을 벌고 그게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해보세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돈 벌고 한약 공부하러 10시에 대전까지 가면 11시야 거기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공부하고 거기서 다시 오면 2시야 청주까지 오면 그때 자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사람이 신경질이 늘겠지 그치? 그러니까 돈은 주는데 짜증을 내는 거야 엄마한테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만들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행복하게 내가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못해 어느 순간에 행복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행복한 순간조차도 내가 일해도 되나?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하고 자기를 들복지 애고 자체가 가해자야 애고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라 짐덩어리야 나 자체가 나한테 짐덩어리예요 왜? 내가 쉬고 있어도 너 이렇게 쉬어도 되니? 학생이 쉬고 있으면 공부해야지 좀 내가 엄마가 좀 이렇게 느긋하면 네가 엄마 노릇 제대로 하고 있어? 어? 나 부인 노릇 하고 있어? 남자들이 좀 쉬면 너 가장으로서 책임이 열심히 일하면 네가 그렇지 뭐 노예처럼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더 열심히 해 또는 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서러워서 눈물 나고 뭐 여러 가지로 자기를 들들들들 복는 게 애고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인정을 못해서 할 때마다 할 수 없으니까 완벽하게 못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해도 자기를 공격하고 저렇게 해도 공격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내 탓 갖고 더 하라고 가해자 자체가 애고죠 그 애고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이 커서 그래서 지난번에 사람 세션 때 부부가 오신 분이 있어요 부인하고 남편이 근데 그때 살기가 엄청 세게 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를 딱 올리잖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머리가 그러는 게 아니야 몸 자체가 벌써 살기가 올라와 살기가 뭐예요? 그걸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뭘까 여러분 얘기해 봐요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장애인이야 내가 장애인이 아니니까 저 물 먹고 싶다 두렵지 않죠 그쵸? 근데 장애인이야 여기까지 못 가 근데 저기 물이 있어 물 먹고 싶은데 못 먹어 그럼 어떤 마음 올라와요?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서러움 분노 여러 가지 파생된 거지 못 하니까 두렵지 그렇잖아 시험 공부할 때 공부가 두려워 왜? 이거 잘 못 할까봐 두려운 거야 케이크 먹을 때 두려워? 케이크 먹을 때 포크를 먹으면 돼 근데 이게 팔이 없으면 두렵겠지 이거 먹을 때 이렇게 입으로 먹어야 되고 이럴 때는 그렇잖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못 할 때 두려워해요 그래서 열등이가 뜨면 무조건 두려움이 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려면 너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머리로는 알아 여러분이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나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두려워 절대 인정하기 싫어 인정했다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럼 누가 해줘? 영채님 모르니까 누가 해줄 거야? 그럼 우리 큰일 났지 자식들 어떻게 돈을 어떻게 버려먹어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사람 세셨을 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올라오니까 전부 두려움이 떴어 근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벌 떠는 나 열등이의 두려움을 느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버려요? 참고 수치 주고 버려버려 안 느껴 그러면 그 살이 쳐요 자기 몸에 살기가 그래서 어떤 아기가 그냥 멀쩡하게 여기 슬리퍼를 신으려고 그랬는데 발이 부러졌대 발이 그래갖고 그 아기 병원에 가서 거기 엑스레이 찍어보고 한다고 뼈 부러졌는지 살은요 살기는요 뼈가 부러져요 별거 아니게 툭 부딪혔는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부러지는 적이 있거든 살이 돈 거야 그래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사고나고 막 다치고 하는 게 계속 칼에 비고 하는 게 전부 살기지 근데 같이 왔던 남편분은 그걸 몰랐나 봐 왜 부인은 대수롭지 않게 남편 공부하라고 자기는 여기 마스터하기 누구 차 타고 가서 사진 찍고 온다고 생각한 거지 가버린 거야 남편한테 얘기하나 얼른 찍고 오라고 근데 그 얘기들은 남편이 사색이 됐어 괜찮아요 하는데도 안 내려가 근데 부인이 다쳐서 자기가 막 두려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부인이 다쳤으면 자기한테 의지하고 나 이렇게 다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가버린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왜?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아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열등이라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얼굴이 새파려졌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손을 들더니 해라님 제가 전화를 좀 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부인한테한테 지금 병원 가는 중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두려움에 떠니까 자기가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들려주면 안심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자기가 두려운 거지 그게 부인이 두려웠다면 부인이 전화했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지금 부인께서는 그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지 남편 목소리 듣는다고 뼈가 붓고 아픈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빨리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자기를 어떤 위치에 놓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의 위치에 놓고 있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부인이 그냥 안심하고 다 날 거라는 망상을 떠는 거죠 망상 떠는지도 몰라 옆에 사람이 다 웃었어 뒤에 심지어 앉아있던 마스터 아기가 누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밝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갔어요 부축받고 잘 갔어요 하는데도 못 믿는 거야 자기 두려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 버림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애고가 다 그래 그 아기는 이제까지 부인을 책임지고 자식을 책임졌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고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애고가 있는 거죠 어떻게 책임지는데 돈 벌어서 갖다 주면서 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죽을 병 걸렸는데 그거 못 고치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저렇게 부러졌을 때 자기가 붙일 수가 없는데 자식이 제대로 결혼생활 못해 그거 어떻게 책임지는데 뭘 책임지는데 뭘 애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자신뿐이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오직 영채님의 몫이야 그 신성애의 몫이에요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 도와주는 거는 우리는 그 도움을 받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하러 태어난 거야 이 애고는 애기로다가 근데 여러분은 망상을 떠는 거지 내가 뭘 애써서 한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애고가 할 수 없는 애고가 일으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면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죽어야 돼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 안 죽으려고 안 죽고 어떻게 하려고 나를 괴롭히고 남 괴롭히려고 애쓸려고 애써서 달라진 게 없어 애를 쓰면 쓸수록 상황은 악화돼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키운 아기 똥 싸백이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 그래서 늙어서까지 계속 치닭거리 해 죽었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애기들을 가끔 있어요 완전 애기를 만들어 놓은 부모님들 하나도 책임 못 지고 다 책임져줘서 그럼 그 아기들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거야 오히려 그거를 애쓰면 애쓸수록 나와 남을 점점 불행하게 하고 뭔가 계속 일을 꼬이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영채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나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걸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애쓰면서 내려놓지를 못해 나만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어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어 나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냥 두 분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있는 거 보면 그냥 행복하고 좋아 이때 모든 게 되는 거 여러분이 행복할 때 그리고 그때 사랑받는 기분 들죠 이때 영채님이 도는 거였어요 이때 영채님이 돌아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래서 행복함이 깨지고 막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어 이때 영채님의 존재를 아는 여러분은 그 아픔을 자기가 하려고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죠? 맡기잖아 영채님께 그래서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영채님이 다 해줄 걸 믿고 행복하면 일이 빨리 풀려 근데 모든 애고들이 신성의 존재를 안 믿으니까 영채님을 보이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지 영안이 열려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데 인체 오감에 갇혀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한 일이 한 번 떨어져 아픔이 떨어져 어차피 이 삶은 희노애락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 그 아픈 게 왔을 때 여러분이 그 짐을 갖다가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고 어때요? 자기가 지니까 불행에 계속 낑낑거리고 그럼 옆에 사람 다 불행해 아파 그 짐을 지고 살아 힘들게 그걸 안 맡겨 그러면 영채님의 사랑을 못 받아 늘 짐을 지고 숙지하고 애쓰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지 영채님이 돕지를 못하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중요한 거예요 훅 맡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인정하고 그냥 딱 끊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의 열등이가 이런 경우 있어요 네가 책임져줘 하고 계속 나한테 오는 경우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어떤 아기는 이런 아기가 있어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와서 막 운대 돈이 없다고 돈 준다 그럼 불쌍해서 준대 그럼 가서 또 도박한대 또 운대 그럼 안 줘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가 또 오면 막 울면 준대 이런데 아버지가 걱정마 내가 이번에 꼭 따서 너 빚진 거 다 갚아줄게 들을 걸 들어 애고의 약속을 믿어? 자기도 책임을 못 지는 애고가 뭘 알아? 확신할 수 있냐고 확신하는 게 이상한 애고지 아무것도 못하는 걸 인정 안 하는 애고일수록 그렇게 허황된 데 빠져서 할 수 있다고 터무니없는 확신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된다고 믿고 도박해서 승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럼 또 준대 그래서 빚만 거의 1억 가까이 졌어 그러니까 직업도 보니까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 간호사라는 직업 그래서 아가 왜 그렇게 해서? 불쌍해서 그 열등이가 불쌍해서 아빠 절대로 못 벌어 이거를 그래도 혹시 될지도 몰라 이렇게 같이 동조해 주는 듣다 보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올라온데 할 수 있다는 엄청 웃기죠? 여러분 그런 웃기지만 사실은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이상한 거야 밥 먹다가 찹쌀떡 먹다가 목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그 사람이 먹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어 애고는 맞잖아 길 가다가 자빠져서 머리 깨져서 안 죽는다 난 보장이 없다고 많이 안 한 확률도 어떤 것도 다 완벽하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게 이거야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내가 행복하게 못하잖아 여러분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을 자 바꾸세요 자 요때 훅 바꿀 수 있어? 내 자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 안 되잖아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 행복도 내가 안 되는 거야 내 짐을 영체께 맡기고 애기가 돼야 행복해져 의지처가 있어야 돼 모든 걸 내가 할 수 없음을 다 인정하고 딱 맡겨야 돼 그리고 나는 애기처럼 영체님께 순종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여러분 그 존재를 몰랐으니까 짐이 오면 다 맡았어 맡는다는 증거가 뭐야? 할 수 없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지 그게 짐을 맡는 거야 내가 하겠다고 할 때 이미 짐을 맡은 거야 근데 짐을 내리는 방법은 거꾸로 해요 이 짐을 내가 맡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인정은 뭐예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걸 내려놓으려고 할 때 엄청 무서워요 내 자식이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들이 엄청 애써 애쓰는 게 뭐예요? 불교 다니는 엄마들 거기 가서 불공 108배 교회 다니는 엄마들 가서 기도하고 어떤 어머님이 와서 몇 년 전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삼천배를 어우 독하지 아들 이번에 재수한대 이번에 꼭 붙어야 되는데 삼천배를 1년 동안 꾸준히 했대 이제 아들이 붙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서 계속했대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썼으니까 뭐가 해결이 될 거라고 제가 아들내미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붙을 거고 열심히 안 했으면 떨어질 거예요 엄마의 절과 무관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어 애고가 애쓰고 있잖아 종교를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께 맡겨야지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제일 떨어지는 게 좋으면 떨어질 것이고 붙는 게 좋으면 붙는 걸 거야 하고 그래서 맡기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 아들이 공부할 때 죽을 지경인데 집에 오면 엄마라도 행복해야 되는데 엄마까지 수험생이 돼가지고 삼천배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자 둘이 다 두려움에 떨어 이러고 있어 짐을 다 지고 확신도 못하면서 책임도 못 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맡겨야지 그분께 2000년 2500년 전에 돌아가신 성년들이니까 그 영을 믿고 맡기는 게 어려워 하지만 영체님은 어때요 여러분 헤라 엄마가 이렇게 생존에 있을 때 완성한 영이니까 훨씬 더 여러분이 맡기기가 쉽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 진절하게 또 이렇게 보여 사람들은 안 보이는 그래서 대리인이 깨달은 사람은 다 대리인이야 영의 대리인 본래에서 나온 살아있는 공을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완성된 영의 대리인 그 영은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띄인 사람한테만 그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지 일반 육체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현실의 물질에 갇힌 애고한테는 안 보이거든 대리인이 필요한 거야 인간의 언어로 말해주는 거지 여러분 세션할 때 영체님이 하는 거예요 영체님이 보고 어떻게 알아 여러분 경험정으로 귀신같이 알잖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얘기해주고 그게 전부 영체님의 작용이지 영체님한테 들은 걸 여러분한테 번역해주고 대리인을 하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다 그래서 본래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선지자 신의 대리인 이게 전부 영의 대리인인 거예요 본래의 힘 그러면 맡기기가 얼마나 쉬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쉽게 알려주잖아 맡겨야 돼 맡기고 즐겁게 살아야 돼 그 아픔을 맡기고 근데 맡길 때 두렵죠 그 두려움을 느껴야 돼 내가 할 수 없어서 맡기는 거잖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워 두려우니까 이걸 내려놓을 때 죽을 것 같이 죽어야 돼요 이때 애고가 이게 애고가 죽는 거야 하나 딱 맡기고 내려놓을 때 그럴 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어 맡깁니다 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아기가 엄청 많아 내려놓을 줄 몰라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할 때 너무 두려워 왜냐 모든 애고는 내가 한다의 애고예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알아 내가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다 그게 애고의 작용이에요 애고의 작용 내가 못한다 이럴 때 두려움을 안 느끼고 못한다 할 때 그것도 애고예요 못한다고 하면서 그걸 붙들고 안 해주고 싶은 거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애쓰는 애고를 써요 내가 해줄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미운 애고한테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 그거 몰라 못해 이러지 안 도와주고 싶어서 그것도 역시 애고의 작용이야 내려놓는 건 그냥 못한다 이렇게 포기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를 인정해야 돼 그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 돼 할 수 없는 아픔을 느껴줘야 돼 아픔과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열등이가 느끼는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아픔 부모님이 죽어가는데 너무 아파 근데 할 수 없는 열등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도 도를 닦았죠 이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를 자각했거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를 믿게 돼요 젊을 때 어때요 젊은이들은 막 어 할 수 있어 막 폐기에 차 근데 요새 젊은이는 어떤 줄 알아요 이미 포기했더만 제가 어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 테레비 보고 20대 아기가 나왔는데 엄마가 엄마랑 호르몬이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벌써 직장에서 잘려서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대학 다니는데 돈도 벌고 생계비도 벌고 돈 벌어서 학자금도 내는 거야 알바를 3개를 띈대 일어났는데 생선 가게 가서 이렇게 시금 만원짜리를 장화 신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근데 애가 얼굴에 그냥 절망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절망이 지금 20대는 분노하고 있어요 왜 절망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딱 사회 구조 자체가 이제는 돈 벌 기회도 없다고 느껴지고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사라지고 팍 움츠리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비트코인인가 뭔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더니 국가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거 불법이다 인정 안 한다 하니까 그렇게 분노에 찬 댓글이 올라온 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투기라도 하려고 하는데 운 좋게 운을 해도 맞게 하려고 그것도 못하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애쓰는 애고를 내려놔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어떻게 살아나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진짜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 신성을 모르니까 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이 우주 자체가 신성 덩어리고 그 신성에서 나온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걸 온 우주가 영채님으로 꽉 차 있고 영채님의 현연이고 여러분 존재 자체도 그분께 맡기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현대인이 신을 인정하네요 종교인들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그래도 그냥 힘들 때 가서 좀 의지하니까 좋지 아주 믿는 분들은 아주 혹간이 있어요 진짜로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남을 죽이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여러분 미움이 올라왔을 때 이게 되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구 쓰잖아 신의 존재를 믿으면 그러겠어 응? 안 믿는 거야 현대인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세 애고가 너무 세졌어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는 신성이 준 인간에게 각성하라고 준 어떤 차원에서 깨어나기 하기 위한 채찍인 거예요 이제 포기를 하게 돼 아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제 점점 알게 돼 근데 절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열등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나가 포기가 아닌 그 두렵고 아픔을 인정하고 그걸로 영채님께 맡기고 자꾸 맡기면 그분이 길을 열어줘요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죠 길을 열어줘요 제가 여기 올 때 그렇게 길을 열언 거예요 저는 살면서 늘 영채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걸 몰랐어 항상 그냥 알겠더라고요 첫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하지 마라 계속 여기서 올라왔어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날 왜 여자들 신부들은 신부 화장 받으러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사지라고 그러나? 안 갔어요 귀찮아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간경화로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갔어 그리고선 이 드레스 가봉을 하러 그러는데 안 갔어 그냥 아무거나 그날 맞는 거 주워 입는다고 근데 시댁이 시골이었거든 갔더니 시골 아가씨들이 다 큰가 봐 몸집이 66 붙어 있는 거야 난 44인데 그래서 어떻게 당일날 예식장은 잡혀 있고 그래갖고 여기를 다 이렇게 기웠어요 누덩 누덩 이렇게 핀으로 다 꼽아줬어 핀으로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허리부터 막 다 잡고 이런 채로 화장은 도깨비처럼 하고 뭐 남의 결혼 하듯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기 신랑이 서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신랑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속으로 이게 올라와요 이 사람이랑 과연 몇 년이나 살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처음부터 출발이 그랬어 내가 이미 너무 알고 있었던 거야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곧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알았어요 내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아서 불행하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혼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 내면의 소리에 기를 기울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내면의 소리가 그리로 가라면 가고 아무리 꽃길이라도 가지 말라면 안 가야지 그때는 그게 꽃길인 줄 알았거든 왜? 아버지 죽는데 아버지가 결혼하길 원하고 이 사람은 의사하고 결혼하면 그게 꽃길이지 안 하고 근데 힘든 길을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사람들은 다 애고가 판단한 게 달콤한 길로 가는 거야 그게 가시밭길인지 모르고 대중은 큰 도로를 따라가지만 거기는 그 길의 끝은 사망인 거야 아픔이고 엄청난 근데 힘든 길 영체가 인도하시는 길이 얼핏 보기는 힘든 길이지 이 마음공부의 길이 쉬워요 이 포기의 길이 안 쉬워 애고가 S급 집착하고 살기 쓰는 게 편할 것 같지 근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는 그게 꽃길인 줄 알고 갔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항상 내면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살 때는 일이 그냥 풀리더라고 그리고 사람이 귀인도 오고 근데 내가 고집부리면서 이거는 마음에서 집역이 아니라는 느낌인데도 계속 갔을 때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영채님이란 걸 몰랐어 내가 해라운 말을 하기 위해서 영채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그렇게 이끌어왔음을 여기 와서 알았죠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는 꼭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살 때는 정말 되게 편한 길이 많이 왔어요 첫 번째 남편보다 더 좋은 신랑들이 속세에서 말하는 애고들이 좋아하는 재벌이세 돈 많고 잘생기고 뭐 이러면 좋아하잖아 그치 심지어 뭐 몇십억 빌딩을 준다는 재벌도 오고 그래도 여기서 아니야 가지마 그러면 안 가고 그러다가 이 마음꼬부의 길로 들어서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걸 알았죠 마지막에 여기 입문할 때 사면 초과했어요 아무것도 돈도 없고 빚만 은행에 한 10억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 근데 저는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제 내면의 목소리가 저를 인도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있어 신성을 믿었던 것 같아 무엇인가 있어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 기도문을 기도문대로 지금 대가고 있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밤 중이었거든요 밤에 갑자기 뭔가 빛이 번쩍하면서 프레시가 터지듯이 너무 환한 거야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방문을 열었다 닫았나 한 3초간 환해졌다가 근데 그 빛이 이런 전등빛이 아닌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나 환한 빛이 한 3초 있다가 꺼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때 동생이 이제 퇴근해서 방문을 열었나 그리고 불을 켰나 하고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집안이 다 깜깜한데 옆에 방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가서 막 찾아봤더니 우주의 빛이라고 너의 내면의 신성이 너의 소원을 받아들인 거라고 믿었던 거죠 제가 어느 부분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했던 게 아니라 새롭게 살 거를 꿈꾸고 그러다가 이 공부를 만나서 이 길을 오면서 그래도 영채님을 계속 몰랐어 이 공부하는 중에도 절대 절명의 순간에는 영채님이 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해줬어요 사실은 오해받고 그 당시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되게 오해받고 막 이랬을 때도 알 수 없는 손길이 저를 도와주고 아주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는 딱 그걸 피해가게끔 다 열어주고 터주고 한다는 걸 저는 뚜렷이 그때 자각이 왔죠 그래도 그게 영채님의 존재인 걸 몰랐어 그냥 본래가 해주시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수치예고가 죽고 두려움이 많이 내려가고 제 예고가 거의 95%, 99% 이렇게 죽고 나서 영채님과 하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를 뚜렷이 알았어요 지금도 뚜렷이 보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 영채님이라는 걸 난 너무 확실히 보죠 이 우주 자체가 그냥 영채님으로 꽉 차 있고 그 에너지가 도는 움직임까지 보죠 심하게는 저는 소리로도 들어요 제 방에서 이렇게 있을 때 막 그 심하게 제가 이제 많이 몸이 이제 살을 받아서 아프고 제가 치유되려고 영채님이 저를 막 죽이니까 그 살기가 막 나갈 때는 몸이 너무 아프잖아 이럴 때 치유하려고 막 돌면 제 방에 그 불이 막 까박파박 해요 왔다는 증거지 하면서 막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고 죽은 영가가 왔을 때도 센 영가가 오면 불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걸 다 느끼죠 몸의 에너지 움직임을 감지를 하지 그렇게 확실하게 그 존재를 알고 늘 함께 동행하게 하고 하면서 깨달음이 이게 그냥 내 애고가 이렇게 위대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애고가 완전히 죽고 거기에 본래의 에너지 영채님이 와서 들어차고 내 존재는 사라지고 내가 본래로 사는 거구나 나는 사라지고 그때 완벽한 대리인으로 본래의 에너지로 사는 거죠 그게 본래의 에너지가 본래의 힘 본래가 쓰는 힘이 영채님인 거예요 거기에 맡기는데 여러분이 그걸 맡기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애고가 첫째 죽어 맡길 때 자기가 붙잡고 내가 하려는 애쓴 애고가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죽어요 이제까지 그게 살았는데 이걸 포기하고 맡기려고 하면 못 맡겨요 두려워서 이걸 맡기면서 죽고 또 하나 맡기고 죽고 나면 그 자리에 영채님 에너지가 차요 본래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더 강해져 영채님에 대해서 또 맡기고 이러면서 애고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고가 죽는 방식은 생으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죽을 사람 몇 명 없어요 너무 아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죽고 그걸 다 아프면 다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영채님께 맡기면 바로 영채님 에너지가 돌면서 사랑받고 그래도 안심이 돼 영채님이 한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내가 그냥 죽을 때 영채님 존재로 모르고 죽을 때는 애고가 이 내려놓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잘 죽지도 못하고 죽었다가도 얼마나 질기질기 탄지 애고 에너지는 이 육신은 죽을 때 5분도 안 걸려 이렇게 목매다르면 그런데 애고는 어때요 제가 지금 16년 닦았는데도 아직도 마지막은 자기 혼자서 못 죽어요 그러니까 영채님이 와서 그냥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 와서 저를 계속 죽이는 걸 느껴요 여러분이 깨닫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면 거기로 제가 깨닫겠다고 결심을 한 이후로 영채님의 인도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채님의 존재를 자각을 못하다가 점점 뚜렷이 자각을 하다가 딱 하나가 되면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 있다는 거 그분의 마음을 다 느끼고 사는 그분이 주로 느끼는 마음은 사랑이죠 감동이고 행복함이고 즐거움이고 아기처럼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천국에서 살게 되죠 그분이 온 다음부터는 아파도 천국에서 사는 거야 괴롭지만 마지막 내 애고가 죽어도 그래도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해준 그분과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냐면 맨 윗바닥에는 영채님이 있고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건 아직 지금까지 영채님이 인도한 거야 완벽하게 영채님과의 선이 끊어지잖아 소통이 완벽하게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죽게 돼 있어 즉사 그래서 여러분 오라가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 죽을 줄 모르는 거야 시커멓게 변하면 그때부터는 지금 이미 거의 죽은 목숨이야 영채님과는 그런 집착으로 이렇게 좀비처럼 살고 있다가 언제나 그게 한계가 있지 계속 이걸 붙들고 있지를 못해 너무 힘들어서 놓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기들이 이래 죽을 병에 걸린 아기도 이 오라가 밝아지고 있으면 죽지 않아요 어떤 일론에서 회생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가끔 교통장 안 와서 즉사하고 하는 아기들 있죠 분명히 오라장이 변한다고 그러면 이제 헤롱마는 그걸 보면서 이 아기가 영채님을 믿고 따라오는 아기 같으면 이게 오라장이 점점 밝아지면 안심을 해요 근데 헤롱마한테 경계경보 울리는 언제야? 여러분의 오라가 검게 이렇게 어둡게 변하고 마음 공부가 안 되고 있을 때 그때는 자기 운명이 처박히고 있는 거고 목숨줄이 위험한 거지 그래서 제가 딱 두 번 죽음의 살기 받아준 적이 있어요 금방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알아차리는 시간보다 이 관념이 덮쳐갖고 이 애고 때문에 죽음의 살기가 덮치는 시간이 더 빨라 이럴 경우에는 죽게 되죠 그렇죠? 서울에서 세션할 때 한 번 여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에너지가 찼는데 머리가 아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고개 머리 안 아프니까 모르겠는데요 이게 마음을 다 버린 거야 아픈 마음 분명히 아파야 돼 아픈 데가 아파야 되는 거지 여러분 간은 아픔을 못 느끼는 기간이라고요 안 그래요 마음 공부해보세요 수행해보세요 못 느끼나 거기 통증 세포가 다 죽은 거야 현대인이 왜? 수치가 얼마나 심한지 노폐물을 얼마나 거기서 걸러내는지 그 기능을 아느냐고 통증 감각이 소실된 거지 하지만 마음 공부 돼서 탁기가 많이 청산돼서 거기가 몸이 맑아지면 간을 다 느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탈 리딩할 때 간, 췌장, 위장, 소장 다 감각을 느끼잖아 원래 느끼게 돼 있는 거야 느끼고 통증을 느낄수록 깨어있는 사람이지 그걸 못 느껴 어떤 분은 이래 아 현대인 괜찮아요 나는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내가 그게 문제예요 병원에서 이상 수치가 막 나오는데 내가 막 아가야 너 죽어 하고 막 울면서 너 공부해야 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 괜찮아요 저는 안 아파요 그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죽기 직전 환자는 어떤 줄 알아요? 발가락을 바늘로 찔러도 몰라요 다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야 살아있는 존재는 때리면 꿈틀거려요 아무리 때려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다 거의 죽은 거지 깨어나 있는 존재는 아프죠 응? 그래서 그 아기한테 물었더니 하나도 안 아프대 근데 보니까 오늘 밤 안에 이게 터지게 생겼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줘 버렸어 아 그날 밤 죽을 뻔했네 그거 한 번이나 이제 한 번은 우리 깨약들 저 마스터 아기 중에 하나 내가 그때도 받아줄 생각이 없었거든 얘를 공부를 좀 시키고 이랬는데 보니까 이게 뭐 금방 즉사해요 이게 그러길래 그냥 그때 한 번 받아주고 두 번 받아줬어 근데 자기 운명을 자기가 모르는 거지 이건 그냥 계속 살 것 같아 안 아프면 괜찮은 거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안 아픈 게 위험한 줄 알아야 돼 그냥 아픔을 싹 버려갖고 아픈 것도 못 느껴요 이렇게 그게 죽어가는 거 영이 죽어가는 거야 영이 죽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채님이 거의 다 죽었단 말이야 99% 헤라 엄마는 99% 영채님이 살고 있고 1% 애고 마지막 보림이고 여러분은 99% 애고가 1% 영채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끈이 끊어지면 죽는 게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야 돼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맨날 고생만 하고 힘들고 아 어 그거 뭐 산 거야 즐겁고 행복해요 산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 내면에 영채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야 누가 살겠어 내가 잘나서 산 거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가다가도 쓰러져서 그냥 즉사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그 존재를 자각을 못하는 것 뿐이야 여러분 그 애고 때문에 그 애쓰는 애고가 다 맞고 있는 거야 그 애쓰는 애고를 하나씩 내려놓은 그 애쓰는 애고가 하는 짓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되게 하고 날 고생시키고 남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미움 쓰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몰라 내가 뭘 하면서 엄청 잘한다고 어떤 아기가 막 울었어요 헤라님 내가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꼴 빠지게 식당을 세 개를 운영했대 여자 몸으로 갈비집을 크게 했대 그냥 유학도 막 보내고 아들 하나 딸들을 근데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다 마약쟁이가 돼있더라 이거야 좀 오래된 얘기인데 왜 이러면 왜 이럽니까 나는 진짜 나를 위해서 하나도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이랬어 네가 그렇게 애를 쓰고 네가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냥 영채님 자식으로 애들을 맡겨놓고 그냥 너도 영채님 자식으로 인식하고 그때는 영채님이 없었으니까 본래라고 했죠 본래의 자식으로 편히 살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산다는 짓이 머리로는 돕는다고 했는데 전부 호작질을 하고 너와 남을 힘든게 하고 그거 하면서 힘들었지 근데 애들도 힘들었어 엄마 돈으로 엄마가 저렇게 삐꼴 빠지게 번 돈으로 내가 이걸 공부를 하는데 잘해야 되지 하고 계속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과중하니까 마약하게 되고 하니까 중독이 되고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걸 봐 부담스럽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냥 행복해 그럼 애기도 그걸 배워 행복하게 해 그럼 부담스럽지 않고 애쓰지 않고 해 그게 영채님이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 거야 애쓰면 애쓸수로 여러분 그게 자기와 남을 가해하고 있고 행복하게 못한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 생각해봐 엄청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 근데 그냥 병 걸려갖고 암 걸려서 여기 돈 있다 자식 좀 행복해? 행복한 걸 보여줘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도 자식이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할 때 최고 행복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한 거야 즐거울 때 사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남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려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지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지도 못하는 애고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고 모든 걸 권력으로 명예로 어떤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이 세상에 왕 대통령이랄지라도 책임질 수 있는 애고는 없어 자기 자신도 책임을 못 져요 맞잖아요 그쵸? 맡겨 내가 못하니까 신의 영역이잖아 용채님께 맡겨 그리고 애기로 살아 그냥 행복하게 맡기려고 할 때 그렇게 쉽게 맡겨지지 않아요 이제까지 애쓰고 살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 너무 두렵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머리가 돌아가 계속 돌아가면서 내가 이걸 해서 돈을 안 벌어주면 쟤들이 망할 거고 그럼 쟤들은 굶어지면 어떡해 계속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봐 지구가 멈출 것 같아 모든 애고는 있잖아 자기가 죽으면 지구가 멈추고 모든 엄마 아빠들은 자기가 죽으면 자식들이 다 따라 죽을 것 같고 자식들은 뭐 자기가 죽으면 부모는 물론 더 자식보다 아파하지 아무 영향이 없어요 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 근데 뭐 자기가 다 책임지 우주를 책임지면서 사는 게 애고예요 우주를 책임져 지난번 사랑 세션에서 웃었어 내가 얘가 진짜 딱 앞에 섰는데 미움 쓰는 아기였거든 우주를 책임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너도 책임 못 지는 주제에 우주를 책임지고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 어렸을 때부터 우주 쓰레기를 걱정했대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쓰레기 지구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줍고 다니고 모든 걸 그냥 책임져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 이상한 애고를 보세요 되게 웃겨요 공부 되고 나서 이렇게 테레비 보고 있으면 G7 정상회담하고 무슨 환경위원회에서 환경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환경을 위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면서 회의해서 달라질 게 보이는데 별반 안 달라져요 태평양 바다에 그냥 티스푼도 물 한 방울 뜨는 격인데 그걸 한다고 우출되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애고가 참 재미있구나 미국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뭘 할 수 있는데 난 묻고 싶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품잡고 있을 때 가서 총기 규제나 좀 하라고 그 큰 나라에서 어린 아기들 총기 난사해서 죽어가는 아기들도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당신이 뭘 할 수 있냐고 묻고 싶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 오만한 애고들의 세상 현대인에게 경종을 알리는 게 바로 코로나예요 미국 대통령도 이 빠른 소리 했다가 코로나 걸렸잖아 나는 마스크 안 껴 난 코로나 안 무서워 했다가 그 다음날 확진자 이게 어디 감히 코로나보다도 약한 게 인간이라는 걸 느끼라고 다 인정하고 좀 내려놓고 나한테 오라고 영채님이 출연하면서 코로나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연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내려놓으라고 이 코로나에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니네가 못 당하고 아픔을 느끼고 내려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걸 알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맡겨야 돼 애기로 살아야 돼 행복하게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맡기니까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짐을 지고 힘들게 사니까 주로 뭐를 쓰고 살죠 미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책임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화가 나게 돼 있어 너무 힘들어 인간이 자기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다 책임진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워 잘못될까봐 내가 책임진 가족들이 그러니까 노다지 몸도 아프고 기분도 우울하고 짜증나고 노다지 미움 쓰고 살아 내 우주가 미움으로 출렁거리니까 영채님은 올 수가 없고 사랑이 있는 곳만 와요 두려움과 아픔을 인정하고 사랑이 응 사랑이 있는 곳만 오는데 맨날 미움 쓰니까 영채님 안 오고 그러니까 내 우주는 맨날 미운 일이 계속 생기고 두려움도 인정 못하니까 두려운 일이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아주 짐 덩어리고 힘들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렇게 짐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 즐거울 리가 있어요? 이번에 해라 마음쇼에서 조금 즐거움을 느낀 분은 그래도 짐을 내려놓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그렇게 몸 바쳐 해라 엄마가 막 섹시 댄스를 막 이렇게 추고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 하프면서 지겨워요 이런 아기들이 있거든 짐을 다 지고 수치밖에 없는 게 두려움 수치밖에 엉덩이 흔드는 것도 안 보여 재미있지 우리 아기들이 본 게 해라 엄마가 그놈하게 이럴 것 같은데 엉덩이를 흔들고 막 난리를 치면 이렇게 웃어야 돼 잠시의 즐거움은 느껴줘야 돼 그것도 못 느끼는 게 걔는 인생이 죽은 지경인 거야 모든 걸 책임져서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고 졸리고 아픈 났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면 뭐하고 왕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살려면 짐 지고 맡기고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진리예요 무슨 진리의 말씀하고 막 강론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은 딱 그거 하나야 여러분이 행복하면 진리고 여러분 존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미 영채님이 와있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진리였어요 여러분이 아기들이 가장 가까워 영채님과 진리야 왜 그 아기들은 엄청 행복해 고무줄 놀이하면서 행복했지 그때 영채님이 도는 거야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하면서 막 깔깔 웃고 엄마가 뭐 이렇게 해줄 때 까불어대고 막 뭐 먹을 때 행복했지 그때 영채님이 돈 거야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영채님이 세상을 버리고 무거운 침 책임을 지가지고 그러면서 아아 이러면서 이렇게 괴롭게 살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어렸을 때 막 뛰어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아빠가 온 세상에 짐을 다지고 있는 얼굴로 그때 방학 때였거든요 저희 아빠가 그때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보면서 후 이렇게 한숨을 쉬고 이랬어요 너는 좋겠다 그러면서 너는 사는 게 재밌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빠는 재미없어? 엄청 재밌잖아 이렇게 하니까 너도 커 봐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느낀 게 왜 어른들은 재미가 없을까? 이상하다 느꼈어요 아빠는 더 재밌을 텐데 내가 이렇게 물은 적 있어 아빠 나는 내 소원이 아이스크림 10개 한꺼번에 먹어보는 거거든 돈을 안 줬어 어렸을 때 여기 열이 뻗치니까 쭈쭈한 번 먹으면 10개를 먹거든요 내가 화병이 있었어 어린애가 근데 배탈 난다고 돈을 꼭 한 개 사 먹을 것만 줬거든요 한 번은 다섯 개 외상으로 굽고 사 먹다가 들켜갖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거든 그래서 나는 소원이 어른 되면 아이스크림 10개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 내 돈 갖고 내가 먹으니까 아무한테도 맞을 일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하겠다 나도 돈 있으면 10개 한꺼번에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아빠한테 그랬지 아빠는 돈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10개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데 왜 불행하지 더? 이해가 안 됐어 맞잖아 아기보다 돈도 더 많고 자유롭게 몸집도 커져 힘도 세지고 자유롭게 다니는데 자기가 뭘 한다고 짐을 짊어지고 그럼 뭐 한 거 있어? 그냥 돈 벌고 버는 만큼 벌어서 갖다 줬지 아빠가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뭐 선생 월급이 똑같은데 더 많이 받았을 리가 없잖아 그 짐을 그냥 줬던 거야 아빠는 그냥 한숨으로 늘 근심 걱정하면서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힘들면 뭔가 가장으로 책임지는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밝고 행복하면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짐을 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착각이야 그게 차라리 짐을 탁 맡기고 영채님께 맡기고 그 당시 영채님을 몰랐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한테 딱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우리 가정이 더 밝았을 거야 여러분 그걸 안 해주는 거야 왜 오만상을 찡그리고 근심 걱정하면서 그걸 보여주면 뭔가 하고 있다고 왜 착각해? 하고 있지 우주를 미움으로 물들이면서 두려움으로 물들이면서 염력으로 끌어다니고 있지 믿고 두려운 일을 여러분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애고가 하는 짓은 다 그거예요 즐겁게 살아요 맡기고 맡기려고 할 때 올라오는 그 두렵고 아픈 내가 하려는 그 애고가 가짜인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힘들고 타인과 남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그걸 인정하고 맡겨 그런 다음에 즐겁게 하는데 또 어떤 상황이 오면 또 올라올 거야 두렵고 아픈 마음 이거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될 거야 그럼 또 맡겨 하루에 100번이면 100번 맡겨 맡기다 보면 나중에는 해라 엄마처럼 돼요 영채님께 다 맡기게 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세상 사람들이 맡기지 못해 어른이 된다는 건 마음의 짐을 짊어진 거야 그래서 성서의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가 한 말이 있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리고 쉬게 하리라 이게 그거예요 다 맡기는 거야 영채님께 그냥 맡겨 영을 완성한 깨달은 사람은 다 그거란 거야 제자들이 왔을 때 그 짐을 다 맡아주고 마음의 짐을 맡아주고 쉬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기꺼이 열등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맡아줄 수 있는 거야 애기가 봐 짐을 지고 있는 애기한테 엄마가 야 아가야 짐 엄마한테 줘 싫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뺏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영채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왜? 영채님 여러분도 영채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영채님의 자식은 잘하면 영채님이 되지요 그쵸? 존중해요 신성은 포악한 동물성의 애구나 이리와 너는 약 먹어야 돼 그리고 약 먹이고 억지로 짐 뺏고 이러지 인간이나 영은 안 그래요 영채님은 존중해요 그래서 싫다고 하면 두렵고 아픈 마음 느끼면서 기꺼이 영채님께 맡기면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애기한테 너 빨리 와 그 짐 힘들거든 이러고 이르지 않아 자유의지를 존중해 그것도 사랑이야 존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픔을 기꺼이 인정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의 존재라는 거 자기를 신의 존재에 놓고 있는 거야 모든 애구들 얼마나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은 없는데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은 책임지려고 태어나고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태어나고 불행하게 애쓰면서 삶을 막 버티고 죽지 못해 버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그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과 싸우고 있는 거지 산다는 건 뭐예요 사랑받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면서 애기로 영채님 품 안에서 영채님이 만들어준 내 육체를 갖고 즐기면서 애기로 그분의 사랑의 품 속에서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면서 세상 사랑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게 삶이야 그렇게 살아라고 태어난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제가 그래서 가장 쉽게 지금 맡기는 거와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완전히 그 영채님 존재와 하나 돼서 나중에는 그 영채님의 힘을 쓰면서 본래와 내가 완전히 하나인 경지 그래서 본래의 힘인 영채님의 힘을 세상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쓰고 세상의 그 인류의 고통을 열고 그들의 짐을 맡아주는 그리고 그 영채님을 알려주고 그 영채님의 사랑 속에서 같이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게 깨달음이에요 본래와 하나 되는 깨달음 그냥 본래 본성을 본 거는 그건 견성이지 그 힘을 써야 진짜 깨달음인 거예요 그 힘을 쓴다는 거 진짜 만나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체험하는 과정 중에 그분의 존재를 뚜렷이 자각하게 돼 깊어지게 돼요 믿음이 그러면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 할수록 그 힘을 쓸 수 있게 돼 영채님의 힘을 뚜렷이 알면 할수록 또 그분과 가까이 가고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되는 그 경지가 깨달음인 거고 그때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요 이 육신이 구속되어 있지 않아 어떤 애고든 현실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존재의 의식이 자유롭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이 현실을 못 바꾸거든 이게 너무 진짜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젊어질 수 없고 나는 이렇게 여잔데 남자가 될 수 없고 나는 이렇게 누구누구 엄마인데 그 아들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고 다 불만족한 거 하나도 못 바꾸고 그냥 갇혀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이 현실이 내가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걸 완전히 자각하게 되고 갇혀 있지 않게 돼요 즐기게 되는 경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맡겨야 된다 그러려면 열등일이 인정해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 우주의 티끌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일 때 애고가 죽는 것 같이 두렵죠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뭘 한다는 게 그렇잖아 공부 못하는 자식을 보면서 뭘 할 수 있어 포기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뭐 하지? 학원 등록 여러 개 해주고 잔소리하고 혼내주고 때려주고 막 이런 일 해요 이걸 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근데 걔가 죽어도 안 해 못하는 거야 내 친구가 그렇더라고 그 집에 갔는데 엄마가 온갖 뭔가 나는 그때 어렸을 때라 그 과일을 처음 봤어요 무슨 열대 과일 같은 거 깎아왔는데 나 니네 집에 맨날 공부하러 올래 그랬어 우리 엄마는 과일을 깎아주기에는 커녕 집에 가면 아파 누워 있는데 이 집에 갔더니 뭐 근데 얘는 그걸 늘 엄마가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나는 모든 애고는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 자기가 아우 귀찮아 우리 엄마를 왜 이렇게 뭘 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문을 딱 잠그더니 엄마 이제 공부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 들어오지 마 이래더니 걔는 벌써 음악을 딱 듣고 연예인 사진 보고 야 너 공부해야지 아우 싫어 엄마가 너무 강요하면 할수록 얘는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열심히 뭘 노력하고 있다 애가 하고 있다고 믿어 나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야 공부 그만해라 소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는 놈을 못 막아 알았어요 불 끄고 나가면 또 앉아서 공부했어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 남이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는 조제 인간은 내면의 신성이 있으니까 그걸 봐야 돼요 제 그 열등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그저께인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제 직계 제자들이 공부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열등이야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다 맡겨야 되는데 그걸 못 맡긴 거야 두려운 거죠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어 영채님 자신인 걸 인정 안 하고 내 새끼인 줄 알고 있는 건가 봐 근데 하나 기가 속을 시켜 10년도 더 됐는데 반항질을 하면서 들어올 때 대인공포에 뭐 진짜 뭐라고 전화 와서 뭐랬냐 방을 혼자 쓰겠대 밥도 혼자 먹고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서 무슨 공포? 무슨 공포? 무슨 공포? 뭐 공포만 병이 몇 가지고 그런 아기 들어와서 이제 멀쩡하게 좀 살 만하니까 이제 힘든 수행 하기 싫은 거지 그냥 여자나 만나고 바람이나 쳐 피우고 그냥 놀고 싶고 그냥 괴롭고 힘든 거 다 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뭐가 떠요 근심 걱정이 뜨면서 저러다가는 저게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 애교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막 혼냈다가 막 막 세션도 시키고 막 근데 막 반항질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반항질을 막 이제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 너 그러면 세션 이런 거 하고 막 딱 이렇게 하고선 딱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이상한 걸 알았어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걸 순간 봤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봤더니 내 열등이가 내가 그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멍청하게끔 쥐가 하려고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공부시키려고 해도 마음으로 죽어도 안 해야지 하고 이렇게 고집부리는데 되는 거야? 안 되지 고집을 꺾으려고 하고 있더라고 영채님의 자식임을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할 수 없는 걸 딱 인정하는데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정말 그 두려움은요 이렇게 두렵다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더만 뼈에서 아픔이 나가는데 그냥 바늘같이 나가요 바늘같이 수치로 그러면서 이게 딱 내려놔주면서 아 맡겨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마지막에 잡고 있던 그거죠 다른 거 뭐 이미 뭐 돈이나 권력 명예 뭐 선거 이런 거 버린 지가 옛날이고 딱 하나 그거 잡고 있었던 거 같아 근데 그거를 쫙 놓게 되니까 편안해 내가 물어보자 그래 내일 네가 할래 그러면 시키고 아니면 내보내고 책임은 영채님이 지는 거지 내가 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래도 인간이면 은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 제자로 와서 그 지경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멀쩡하게 살 수 있게 됐으면 고마워야 되는데 반항심을 올리면 그건 인간적으로 헤라 엄마에 대한 어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니까 인간 만든다 해서 이 놈 새끼를 뒤지게 두드려 패줘야 되겠다 한번 죽사바라게 때려야 되겠다 나 그거 하나 하고 왔는데 이게 눈이 이미 순해져서 하겠다고 내가 내 집착을 내리면서 그 아기의 집착이 뭔가 죽은 거죠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지 새끼도 지 맘대로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사실은 아기들도 똑같애 내 맘대로 내가 아니 엄마 원대로 해주고 싶어 서울대 가주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시집장가 잘 가서 돈 많이 벌고 싶고 안 그러고 싶은 분이 있어 여기서? 어? 내 뜻대로 되나? 그래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애고가 뭐 남을 갖다 어떻게 해준다고 그게 코미디인 거예요 남을 뭘 도와준다고 돈 요만큼 벌어주고서 다 해준 거 같이 착각을 하면서 애를 쓰고 뭘 조금 이렇게 일 같은 거 도와주고 나서 뭘 엄청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영채님께 맡기는 게 자기와 남을 다 행복하게 하는 길인 거예요 근데 봐봐 해로 엄마도 16년 도 닦았는데 그 집착이 이제까지도 그걸 내려놓고 있으니 얼마나 센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집착 하나 청소 안 하고 일어나게 있다? 세션 한 번 하고 해로 엄마 이제 나 집착 다 나간 거야? 이렇게 묻는 아기들이 그러면 내가 으으 아주 깨끗하게 나갔어 이렇게 내가 웃어요 한 방에 모든 걸 다 알려고 하고 해라 엄마의 노력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나의 걸은 길을 모르는 거지 16년 동안의 그 길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이 이 가짜지만 너무 진짜 같은 이 에너지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이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 내가 더 이상 승진도 포기하고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남자 사랑받는 거 포기하고 여자 사랑받는 거 포기한다고 생각해봐 내려놓는다고 생각해봐 집착을 그게 다 집착이야 여자한테 의지하는 사람은 여자 내려놔야 되고 남자한테 의지하는 사람은 남자 부모한테 의지하는 사람은 부모 내려놔야 돼 부모 죽을까 봐 맨날 두려운 아기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분이 죽으면 나는 어디에 집착할까? 두려운 거지 애고는 집착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집착밖에 몰라요 진짜 사랑을 몰라요 영채님만 진짜 사랑이야 딴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 피로에 의해서 그래서 옛말이 그 말이 있는 거야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는 말이 애고의 집착을 얘기하는 거야 죽을 지경이면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나한테 매달렸다가 심령 공부를 해도 지가 살만하면 안 듣는 거지 반항질을 하는 거지 지가 잘나서 잘 살고 잘 된 거로 착각하는 게 애고예요 그러니 사랑을 몰라 공부 된 만큼 사랑이지 영채님을 안 만큼 여러분이 그걸 내려놔야 돼 자식한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집착한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줄 수 있는 건 내가 그 집착 애고로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나와 그 자식과 부모와 내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걸 끊어줘야 되는 거야 그걸 내려놓고 포기가 아닌 영채님께 맡기는 거 그분의 뜻대로 잘 여러분 인간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 자식한테 그렇죠? 인간도 이런데 신은 어떻겠어? 영채님의 사랑은 인간 부모의 사랑을 초월해 있어요 내가 그걸 느껴 왜? 내가 항상 동행하잖아 그분이 날 가리켜 사실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게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 느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거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사랑은 인간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사랑 그러니 난 기꺼이 죽을 수도 있고 행복해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분이 뭐 나한테 협박해서 너를 나를 위해서 안 죽이면 죽이겠다 뭐 이랬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지 마 아무 능력이 없잖아 이놈의 애고가 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걔가 힘든 공부를 대신 해줄 수 있어 밥 먹고 똥 싸는 걸 대신 해줄 수 있어 뭘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는 길은 영채님께 맡기는 거야 내 집착을 끊고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해줄 수 있다고 집착 쓰면서 애쓰고 사랑받고 싶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집착하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히 인정하고 그게 오히려 집착이라 그 아기를 더 힘들게 하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영채님께 맡기는 게 가장 큰 그러면 영채님이 완전히 그분은 능력있지 않으니까 영이니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완벽하게 케어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인생을 엄청 쉽게 살 수 있는데 어려운 길로 가는 거야 애구가 점점 애쓰면서 점점 어려운 쪽으로 애기가 안 되면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연세 있는 분 다 애기가 돼야 돼 애기처럼 해라 엄마가 영채님 온 다음에 달라진 게 딱 그거잖아 완전 애기가 됐잖아 그치 옛날에 어디 스승이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어 이렇게 했지 근데 막 쩍벌춤에 엉덩이 막 흔들고 막 난리 났어 막 윙크 막 이렇게 하고 막 애기처럼 다니잖아 하고 싶은지 다 해 막 애기 되는 거지 뭐 똥폼 잡고 그거 전부 아무것도 신을 모르는 아기들이야 똥폼 잡고 다니는 아기들은 신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아기들이나 그래 신은 귀엽고 애기 같아요 솔직해요 그리고 뭐 화 안 낸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승질 나면 승질 다 내는 거지 자유롭게 사는 게 신성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그 열등이가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인정하고 그때 올라오는 그 죽음의 공포와 아픔은 물론 힘들지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야 혼자서 안 돼 이걸 그 어기로 들어가는 게 너무 아파서 영채님 사랑받고 또 내려놓고 영채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동영상으로 충족이 안 되면 헤라엄마한테 와서 받고 영적으로 발달한 아기는 동영상만 봐도 엄청 눈물이 나고 사랑받는 느낌이 오고 그러면 이제 두려움으로 들어가기가 쉬워 내려놓기가 내려놓고 이거 반복해야 돼요 안 되는 아기는 헤라엄마한테 와서 또 영채님 사랑을 받고 내려놓고 애기로 사십시오 행복한 아기로 헤라엄마처럼 헤라엄마는 말이 헤라엄마지 엄마들이 전부 아기로 놀죠 애기랑 놀 때 내가 엄마다 놀자 이렇게 해요 우리 놀까 이렇게 애기 되잖아 그치? 헤라엄마는 아기로 여러분하고 놀고 살고 있잖아 행복하게 아기처럼 행복하게 영채님의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아기로 행복한 아기로 행복한 아기로 행복한 아기로 AT 발매 stag아 겹리 행복한 아기로 감사합니다.